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집에서 수제 요구르트, 집에서 요구르트를 많이 만들어 드세요. 요즘은 기계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이거 한 1, 2만원, 2, 3만원 정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계를. 그래서 기계도 좋고 또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앞에 유인균보다 훨씬 더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효종자균들도 요즘은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아주 건강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발효가 잘 안 된다, 요구르트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99%는 성공하는데 1% 정도 발효가 안 되는 경우,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되는데 야구르트가 야구르트처럼 찐떡찐떡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딱 이 세 가지, 세 가지만 주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발효가 잘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기계를 가져왔는데 보통 기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작은 병들이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요구는 좀 잘 안 됩니다. 유리가 유리병으로 된 거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온도가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아서 그런가 요구는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단일 하나로 된 거 요구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새로 기계를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는데 잘 안 된다. 첫 번째,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가 일단은 냄비에 우유를 넣고 불을 가합니다. 보통 냄비에다가 넣고 가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하는 거 아니 우유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미지근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열을 많이 가해가지고 우유를 끓인다든지 뜨겁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식혀줘야 됩니다. 우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을 가해가지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구나. 이게 온도가 한 40도 정도예요. 보통. 그 정도 온도를 반드시 먼저 맞춰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내가 넣었는데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냄비에다가 우유를 따뜻할 때까지 덮여준다. 다 덮이고 나면 그거를 딱 덜 내죠. 냄비에 계속 넣어두게 되면 뜨거워지니까 딱 덜 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부어요. 따뜻한 걸 붓고. 그 다음에 유원플러스균이나 유인균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또 설탕도 여기다가 넣죠. 그런데 그 비율은 여러분들이 난 단 것 좀 싫어. 이러면 적게 넣으면 되고 나 단 것 좋아해. 그럼 조금 많이 넣어둡니다. 그거는 이 동영상 다 끝나고 난 뒤에 맨 끝머리에 황사람 박사가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된다 하는 동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머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비율로 넣어야 된다는 거. 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면 꿀놈은 안 되는데요. 꿀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넣으면 어떻습니까. 뭐 넣으면 어떻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넣으면 된다는 거. 서너 가지를 전부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유인균 요구르트 만들기 유인균 요구르트 만들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또 그게 다 넣습니다. 유인균 요구르트 만들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유를 분명히 따뜻하게 대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열을 너무 가해가지고 뜨거워지면 식하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거. 조금 식하가지고 따뜻해질 때까지 식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균하고 발효종자균하고 균들의 먹이인 당을 여기 넣어야 되죠. 물론 천일염 소금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도 비율은 뒤에 다 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저어줘야 돼요. 충분히 이걸 잘 섞이고. 이게 밑에 만약에 원당이나 설탕 같은 걸 이렇게 잘 안 저어주면 밑에 까라앉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어주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여기에 뚜껑을 닫고.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저녁에 6시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아침 한 6시, 7시 되면 분명히 요구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요구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찐득찐득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트에 가면 요구르트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연두부처럼 물렁물렁합니다. 요구르트 다 됐는데도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구를 덜 내서 요 통채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은 여러 발효종자균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 유산균 종류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럼 걔들이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굳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먹는 거. 마트에서 여러분들 요구르트 먹을 때 그걸 뜨거운데 요구르트를 놔두는 거 봤습니까? 시원한데 항상 요구르트를 놔두죠. 마트 요구르트는. 그러니까 시원한데 놔두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산균들이 꼼짝을 안 하고 딱 이렇게 움츠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뻣뻣하니 굳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연두부처럼 물렁물렁합니다. 분명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게 되면 마트 요구르트처럼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냉장고에 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사실은 지켜도 거의 99% 요구르트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조금 해서 영상을 따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